김종인 씨의 사태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김종인 씨는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 나이에 독일 유학을 했습니다. 1940년생으로 올해 8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 후보하고는 20년 정도의 연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종인 씨가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협조하고 저기 협조하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도 김종인 씨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좌파 연구집권론이 시중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인 씨 스스로 정말 큰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인생의 큰 오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 갈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보다도 앞으로 자식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인 씨보다 저도 훨씬 더 나이가 적지만 제 자신도 더 많은 시간을 자식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인 씨도 딸이 한 명 있고 외손자가 고교를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교를 다니는 외손자 이야기를 자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딸과 그 사위와 그 손자와 그 손녀가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한 제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김종인 씨는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현명하게 그렇게 처신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김종인 씨의 언행은 그야말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김종인 씨가 이 방송을 보거나 김종인 씨의 가족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공병호 TV를 들어와서 근래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김종인 씨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감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을 다 비난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95%나 97% 정도가 김종인 씨의 사태를 바라고 이런 것은 김종인 씨도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82세대는 영감한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가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일 그 나이라면 손자, 손녀 세대를 생각했더라도 윤 후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어쨌든 바깥으로 갈등이 비추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단호하게 김종인 씨는 그야말로 노역으로 가득 찬 영감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종인 씨는 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와 결별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더 이상 없다면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론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를 개편하자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대는 말들을 봐라. 굳됐다니 상황이니. 지금 상황을 굳됐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대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후보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최종적으로 압박하듯이 쇄신안을 낼 테니까 모두 다 사표를 받아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굳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하고 이준석이 하고 짝짝쿵이 돼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 조사를 해보면 95%, 96%, 97% 나올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냐?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치라는 게 아닌 거죠.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김종인 씨의 선의를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대위를 전면 개편한다면 당연히 윤 후보와 사전에 해비정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김종인 씨가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김종인 씨의 태도가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받아들여 이렇게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양보는 바보구나. 저 양보는 하수이구나. 진짜 주인은 상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이 80세 정도가 돼가지고 조직 내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후보를 그냥 막다른 골목에 그냥 쳐넣은 다음에 이거 받아 먹어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인 거죠. 김종인 씨가 이번에 한 것이 제정신이 아닌 짓을 안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거의 90% 50% 이상이 김종인 씨를 못마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죠. 어떻게 일을 저렇게 처리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이 굿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이준석 씨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울산해동까지 분탕질을 친 것도 결국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극적으로 그냥 분탕질을 친 다음에 울산에서 그냥 전화했더만은 김종인이가 오케이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설령 윤 후보가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김종인 씨하고 손을 잡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언제 또 뒷담화를 칠지 모르니까 이준석이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이번 사태도 제가 보면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준석이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소통이 원활한 분이라고. 그러니 두 사람이 원활하게 소통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죠. 이준석이를 좀 진정시키게도 본인이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심하게 이준석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해당 행위를 하도록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81세면 북망산이 멀지 않은 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참 인격적으로 원숙해지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노역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나이 든 분들을 꽤 있는 거죠. 나이 80이면 그야말로 북망산이 멀지 않은 나이입니다. 제가 김종인 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 자신만 그동안 호의호재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 유학도 하고 그다음에 온갖 권세는 다 누렸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생각도 좀 하고 손자, 손녀 세대도 좀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그냥 파토 놓지 않는다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처신할 수 있냐예요. 도저히 저는 손자, 손녀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 후보가 거의 2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나서야 되고 무엇이든 어떻게 해주려고 나서야 될 그런 나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노역에 가득 찬 자기중심적인 노인네 정도로 김종인 씨를 생각합니다. 궁금하면 공병호TV에서 김종인 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김종인 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김종인이라는 인간이라는 용어밖에 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